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예 영상 찍기도 좀 뭐하고 그래갖고 며칠 못찍었는데 여기 잠깐 대기가 걸렸습니다 요 피자빵 예 잠깐 먹겠습니다 아 오늘 영하 13도 아침에 그랬는데 피자빵도 예 얼었습니다 담당자가 여기는 전화를 해야 올라오는 시스템인데 딱 전화 받는 그 액션 태도가 좀 기다려라 그런 거여가지고 예 며칠 영상을 못찍었는데 예 여지없이 거심없이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여유가 저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히누이입니다 히누이임 예 우유가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도면 시 compassions 컴히누이입니다 잊지々ласти 널이